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산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강연이 잡혀있죠. 오늘 오후 8시에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강연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강연을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요. 제가 오프라인으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대전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대전에 계시는 분들, 충청도에 계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또 강연을 듣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이게 또 실제로 들어보시는 내용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많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바로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추세,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이 추세 흐름에 살짝 상단부에 걸쳐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위쪽으로 돌파가 되든지 아니면 밑으로 빠지든지 그 두 가지 모양새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장부에 닿았다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생기기 직전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돌파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돌파라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위로 쫙 가는 건 아닙니다. 올라가고 나면은 거의 이렇게 밑으로 빠져내려갔다가 다시 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뭐 이거는 우리 삼성전자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또는 그 외에 많은 종목들이 차트에서 자주 나오는 현상이긴 합니다. 바닥을 잡을 때 주로 보여지는 현상인데요. 주가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 내려가고 있을 때 돌파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나면요. 저기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뺐다가 여기서 머물다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머무는 기간이 사실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 바닥을 잡는다고 하더라도요. 최소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는 이렇게 머무는 그림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락의 형태와 이렇게 머무는 자리가 이렇게 형성이 될 때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가 돌파가 됐다고 해서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를 오늘 당장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최소 한 3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추가 매수라고나 잡게 되면 오히려 다치는 경우들이 많은 이유가 이거예요. 돌파가 된 것 같다, 상승의 기미가 보인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오늘, 지금, 당장, 지금 사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사실 시차를 두고 오기 때문에 돌파가 되었고 바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만약에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그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적어도 한 1개월? 한 1, 2개월 정도는 좀 지켜보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지켜보다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요. 돌파 현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좀 뜸을 들이고 난 다음 들어가는 게 옳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돌파한다라는 것이 대단한, 아주 뭐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기미가 있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단한 게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고 빠진다면은 그냥 이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했던 만큼 실망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실망은 하지 않도록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큰 기대 없이 대응하는 것이 베스트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하락이 나오든 아니면 돌파한 다음에 하락이 나오든 결국은 바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한 90%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올랐다가 내려가게 되었든 그냥 내려가게 되었든 저는 그런 하락이 좀 약간 깊게 빠지는, 좀 장기간 빠지는 그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90%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바닥 잡을 확률도 거의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내려가든 올랐다 내려가든 이제는 바닥이 잡히면서 단기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 그 이유는 오늘 오후 강연과 그러니까 오후 8시 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강연과 오프라인 강연을 통해가지고 자세하게 좀 알려드릴 거니까요. 왜 제가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매수의 기회임에는 저는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매수의 기회를 언제 어떤 형식으로 잡을 것인가 그리고 쉽게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바닥인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면 당연히 뭐 다 돈을 벌 텐데 그게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다. 쉽게 그런 기회를 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명심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조금 옳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어찌됐든 이제는 뭐 다 온 것 같습니다. FOMC도 이제 끝이 났고 이번 주 CPI 결과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가지고 증시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서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거 거의 끝머리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끝머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이틀 아닙니다. 한 2, 3개월이라는 거 그것만 명심하시면 좋겠죠.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늘도 급등 나오는 걸 보면요. 여전히 시장은 좀 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파가 될 가능성보다는 돌파가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만한 정도의 종목들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먼저 일단 인디에프가 급등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디에프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상승은 아닌데 너무 오바스럽게 급등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케어증과 같은 이런 제약 바이오 쪽도 보이게 되고 메디아나 이런 것들도 보이게 됩니다. 메디아나 이런 것들도 의료기기 관련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비덴트와 같은 이런 종목들도 보이고 그리고 뭐 약간 품절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전히 많이 보인다라는 게 특징이네요. 네오크레마 이런 것도 품절주죠. 그래서 일단 의료기기 관련 주가 지금은 이렇게 급등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거는 이제 참존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 기업인데요. 뭐 정리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먼저 오늘 인디에프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인디에프 일단은 사면상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윗꼬리가 아니라 아래꼬리가 굉장히 깊게 달린 걸 볼 수 있죠. 장 시작 이후에 굉장히 깊게 살벌하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게 된 건데요. 이렇게 상한가가 풀렸다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힘이 좀 많이 빠졌구나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락이 나왔다 갔다는 거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차익을 실현하거나 올라왔을 때 팔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였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가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 상승이 뭐 또 이렇게 있을 거라기보다는요. 아마 내일쯤이면 고점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들고 계시는 분들은 1700, 1800원에서는 매도하시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그리고 신규로는 굳이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만약 단타라고 하실 거면은 시세 변화를 좀 잘 감지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거 아니면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뭐 이 기업은 지금 뭐 이슈가 있어서 그러는 걸까 하면 이슈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뭐 1100억 실탄 기반 신사업 진출을 고려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데 현금이 많은 기업이라서 신사업을 들어가게 된다며 뭐 좋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요.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이 기업만 놓고 본다면은 사실은 뭐 매력적이다라고 하기 좀 힘들어요. 블록체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 기업은 이제 모바일 백신 솔루션이라든지 블록체인 보안 이런 쪽으로 엮여있다 보니까 사실상 뭐 이렇게까지 올라올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보안 관련주는 사실 장기 투자했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높은 산업이라가지고 이 기업을 이 아래쪽에서 장기로 잡아놓는다라고 했을 때 저는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단기 급등을 보면서 시세 차익을 노려야지 하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려고 하면 아마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천원에 가깝게 매집을 해서 모아간다 생각하고 목표를 2천원 이상으로 잡고 조금 멀리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우리의 멀미할 때 눈앞을 보지 말고 멀리 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눈앞을 보면 멀미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천안 600원 정도까지 올라오다가 빠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거 오래 갈 상승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00원 정도에서 팔았다가 샀다가 하면서 단타를 생각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주가 요즘 움직이고 요즘에 비트코인이라든가 비트코인 시세가 금리 인상인데도 불구하고 2만 달러가 지켜진다라고 하면서 시세 방어가 잘 되고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위험 자산이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수가 바닥을 잡는 신호로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흐름에서 어떤 형태로 바닥을 잡느냐 끝까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보니까 별 볼일 없는 기업들, 개별 호재인 종목들만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큰 기대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바닥을 잡더라도 이렇게 바닥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돌파가 아니라 약간 밀렸다가 돌파하는 거죠. 한 번씩 한 템포 쉬었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고 행동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측보다는 오히려 보고 대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빠지든 여기 내려갔다가 돌파를 하든 밑으로 크게 밀렸다가 가든 어찌 됐든지 간에 보고하자. 제발 좀 보고하자.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컴퓨터 프린터 되잖아요. 보고하자. 이 네 글자만 좀 뽑아가지고 모니터 앞에 딱 붙여놓으면요. 모든 게 지워집니다. 제발 보고합시다.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때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보고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재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